핑크블러드 퀴즈쇼! A or B? 두 가지 퀴즈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 할까요? 그럼 A 입으러 갑시다. 각 유형에 맞게 출제되는 SM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세요. 한 문제라도 맞히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핑크블러드 3패와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소정의 선물을 받고 싶구만. 화이팅! 잘하자! 우리 팀전이니까 잘하자! 잘하자. 핑크블러드 이즈 러닝을 외치면 퀴즈가 시작됩니다. 핑크블러드 이즈 러닝! 오 나 이거! SM타운 첫 앨범인 크리스마스인 SM타운. 8년! 한 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다 맡길게요. 저도 언니한테 맡길게요. 무슨 소리 하자. 처음 정답 외친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8년. 8년 이랬거든요. 9년! 괜찮아요. 정답에 가까웠어. 와 가까웠어 그래도. 괜찮아요. 코?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가사는? 꽤 긴 것 같아? 니 책임 뭐 이런 거 아니야? 니 선택이면 니가 책임져. 결과를! 결과도!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호니 혜리의 마마즈 일단 3번 업다운이니까 마마 은혜에게 대답해줘 30번 17번 15번 해서 벌써 2개 다 썼잖아 잠깐만 인생은 이렇게 던지고 보는 거야 너무 급한 거 아니야? 22번 엑소 선배님들은 마마가 몇 번 나오는지 알까? 우리 빨간맛 같은 거지 예림이가 정하는 대로 할래 예림아 23번 가자 23번 뮤비의 장면 보고 아티스트 제목 맞히기 어? 어? 저거? 뭔데? 더보이즈 아니에요? 진짜? 더보이즈 맞췄다 우와 어? 이거 그거 엔시티 그 메이커 위시 우와 뭐야? 신기하다 TV입니다 이런 노래가 들어간 게 어 잠깐만 저 SM이 옛날 거야 바뀌기 전 이거잖아 맞다 최근 건 아니다 저 느낌이 약간 로또 같은 느낌? 로또로 할까요? 엑소의 로또 와 와 언니 짱이다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에스파이 넥스 레벨 뮤비 쏘 광야의 좌표 중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숫자는 위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떴었어 32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슬기 언니 촉이 좀 좋은 거 같아 나도 32 했던 거 같아 내가 한 번 썼던 적 있어 그럼 32 32 헐 대박 진짜 오늘 촉이 좋은 건가? 나 왜 이래? 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시간은 뭐 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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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언니의 데뷔은 알았잖아 8월 25일 어떻게 알아? 약간 우리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첫 가사 보고 아티스트 제목 맞히기 요 요 오케이 엑소 선배님 어? 어 맞네 요 경고하는데 잘 들어 요 오 뭐야 우리 헤이 걸스 헤이 걸스 헤이 걸스 헤이 걸스 아니 그건 A, O, G, G로 아 A, O, G, G인가? 헷갈리는데 이거? 아! 파티 헤이 걸스 맞잖아 모두 할 수 있어? 이건 이건 모르겠다 패스 모두 할 말을 잃지 이렇게 하면 일치까지 하면 일치 완전 알지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눈부시게 빛나는 BBC가 피처링도 했잖아 아! 오 마이 갓 잠깐 세컨드? 세컨드 정답이야 정답이야 Let me introduce myself 손에스대 선배님 어 어 A, O, G, G A, O, G, G Let me introduce 이거 Let me introduce 진짜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아 Let me introduce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노래를 듣고 정확한 곡명과 아티스트명 맞히기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니가 뭔데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부재가 있군요 상관없는 것도 있는데 맞아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니가 뭔데 니가 뭔데 H.O.T 하고 전사의 후예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맞혀 아 어쩐지 아 니가 니가 뭔데 이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맞혔어 네 우리 슬기씨 우와 잘했어 나 오늘 좀 초기 괜찮아요 저희 몇 개 정도 맞혔어요 와 어떡해 언니 덕분이다 전방신기 선배님들은 몇 개 9개 우리 10개? 11개 해외상 거만한 누가 좀 이렇게 아 그래 거만한 거 잘 patch见 고맙다 수 desire 수술 고맙다 수술 고맙다 네 수술 고맙다 고맙다